응, 응왔네 질거라 좀 자, 이거 오랜만에 또 우리 화목 종합시장을 찾았습니다 그 기억이 새로 사러 갔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없는 게 없어, 없는 게 머리에읍도 발끝까지 없는 게 없어, 없는 게 없어, 없는 게 없어 하이부터 발끝까지 화목 종합 시작 화목 시작으로 세일 어 보세요 어리부터 밝은 땅이 없는 게 없어 없는 게 없어 없는 게 없어 어리부터 어리까지 화북 종합시장 화북 시작으로 오세요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다는 우리 화북 종합시장 그때 CF 촬영 같이 했던 우리 사장님들 어떻게 지내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어서입시오 아이고 수고하십시다 오랜만입니다 악수는 못하고 이거 요즘 주먹 악수로 반갑습니다 이거 맞아 손세정제 요즘은 다른 선물은 없고 손세정제 이런 게 더 유행이니까 아이고 우리 사장님 요즘 어떤 겁니까 요즘 아무래도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주말에는 한 천 줄 정도씩 나가고 천 줄을? 나가고 또 이제 많이 할 때는 한 2천 줄도 파는 경우에 아 어디 뭐 단체들왕 사버렸네 매출 많이 떨어졌어 가 한 50% 이상들 떨어졌을 거보다 아마 지금 뭘 도왔네 전에도 나가 뭐 도왔네 하나 시식 없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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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다 어서다 좋아 좋아 그러면 이제 스태프들 뭐 드실래요 참치 김밥 참치 김밥 고추 김밥 고기 김밥 고기 하나? 네 다섯 개 저 mbc 카드 주세요 mbc 카드? 좋은 일을 하는데 지금 사장님들 와가지고 이거 카드 줘봐봐 아니 내가 쓰고 싶어도 mbc가 좋은 일을 해야지 내 개인이 좋은 일을 해서 되겠네 우리 사장님이 허락하신다고 줘봐봐 진짜? 줘봐라구 우리 사장님이 허락하신다고요? 언제 언제 물어봤어요? 주라고 야 이거 이거 10만원만 끌어 아 예 3,4,10만이죠 1만 4천5백원 1만 4천5백원 우리 집 통닭 자랑 한번 해줄까 우리 집 통닭은 맛있고 양도 많고 닭도에 우린 저 흘려가지고 킬러스 모자라면 다른 닭 잘라서 아이고 더 더 더 더 나아 자 바로 우리 앞집에 통닭 7차장님 아이고 소감수다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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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수는 안 되고 이거 주먹으로 어떤 기름이 끓질라냐면수가 기름 주문 들어와야 할 거 아니꼬 아 우린 주문 들어와야만 아 주문하면수 주문 자 이 주문이 보라이 다 건 30마리 네 통닭입니다 네 주문 안 입고 와? 아휴 참 주민 들어왔어요 회사에 같은 데도 많이 주문 들어와 나신 데는 안 돼요 아 점심에 예? 네 점심 반식으로도 가고 하는데 어떤 매출은 매출은 전이보다 반 정도밖에 안 돼 다 반 아이고 아이고 옛날에 나올 때 이제는 막 튀겼지 덕 먹고 알 먹고 응 그래 우리 점심에 덕도 한 마리 먹자 아 아 아니 이제 김밥도 샀는데 닭도 한 마리 음음 으응 어응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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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왔습니다 아 오늘 MBC 카드가 참 유용하게 쓰는 아 선생님 닭 한 마디 찍어 주세요 이야 고고 시간 걸릴 뽀그ję 얘게 얘게 이거 저 일 방오면 되나 예 계산부터 해보세요 이제 예 박기 전에 아 wash 58,000원 안이라는 수가 닭이 18,000원밖에 안 해놨나? 사장님, 점심에 조금 전에 통닭까지 먹게 됐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TV방송 종합시장편 보셨습니까? 네, 많이 봤습니다. 보고난 어떤 때가? 잘 됐고 우리 상인들도 씩씩하게 잘 하신 것 같고 또 그거 보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 손님이? 네, 그래서 멀리들 와서 우리 물건도 사가고 그래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노형소도 하셨죠, 노형소도. 체력이 막 왔더니 뭐. 뭐 다고 잘해? 네. 아이고, 노형소 거지. 이야, 경기가 전복했네. 그렇죠. 우리가 작년에 상윤회가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윤회가 등록되고 정부 보조로 해서 아이고. 금년도에 이거 리모델링 좀 할 겁니다, 이제. 아이고,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걸 또 소감사가 또 혼목했네. 지금 제가 두 분께 퀴즈를 낼 거라에. 퀴즈넹 맞춤이 선물도 있고. 아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TV 보셨다 하면 아마 바로 맞출 거다. 예, 문제들이 있고 다에. 잘 들었어요. 두 사람이 의논에 곧지 마셔도 됩니다에. 없는 것 빼곤 다 했다는 화북종합시장. 화북종합시장편 콘텐츠에서 화북시장 베스트 3. 아, 김밥집. 시장 통닭집. 그리고 생선 가게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의논했어. 맞는지 틀리지? 생선. 맞습니다. 아니, 생선 가게는 안 나와. 생선 가게는 안 나와. O 가게하고. 그런데 다 잘하는데. 그러니까. 생선도 잘하고. 그러니까 잘하는 게 아니고. 아니, 나온 거, 나온 거. 생선 가게가 맞을 거 아닌 거? X. 정답. 이야. 옷가게, 옷가게. 맞아, 옷가게. 엄마, 이제 옷이 조간이가 혹은 패션 있는 옷을 한번 골라줍사. 패션이요? 네. 여성복 입으시겠어요? 여자 가게는 여자 옷 입은 김인 남자. 봄 자켓. 아이고, 이거 좋다. 아이고, 혼마 혼마했어, 혼마 혼마. 아이고, 저 3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막 빛난 거에?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로 우리 화북 종합시장 상인분들 좀 힘내시라고 우리 사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그 근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힘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서로 마음을 잡아가지고 열심히들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면 저희들도 많이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들러리 가고 소풍 가고 못 간 것들. 나중에 되면 홈번이 더 자주 가고 영업이 이제 밖으로 다닐 거 아니에요. 그때 되면 또 좋은 날 올 거란 그것뿐만 잘 좋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북 종합시장 파이팅! 으아이. 감사합니다.